무덤아, 내가 얼어 죽거든, 내 몸 안에 든 진기, 그거 니가 꺼내갈 수 있으면 꺼내가. 그럴 수 있었으면 진작 죽여서 꺼내갔어. 얼어 죽어갔는데 그런... 차가운 말은 하지마. 따뜻한 말을 해봐. 귀가 잘못돌아 광란에 빠진 거야? 웬 헛소리야. 장우! 눈 떠. 그래, 알았어. 따뜻한 말 해줄게. 내가 지내던 곳에 아주 큰 나무가 있었어. 고기 꼭!